오늘 우리 삼십님의 식판이에요. 오늘 닭곰탕 국물을 베이스로 닭곰탕 갑오징어 떡볶이 떡국이에요. 떡국 대신 떡볶이를 썼어요. 그리고 닭곰탕을 뼈를 다 발라내고 국물을 베이스로 깔고 거기다가 떡국을 넣고 끓이다가 말랑말랑해질 때 칼집 넣은 갑오징어를 넣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 계란 지단하고 부추하고 자색고구마 넣고 했는데 정말 맛이 좋아요. 이것은 지금까지 먹어본 떡국죽이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. 가족들이 엄청 맛있어요. 베이스는 소금 간을 좀 하고 닭곰 압력소스에 구워서 뼈차야 이렇게 푹 가질 정도로 한 다음에 거기서 뼈는 골라내고 이렇게 국물을 낸 데다가 마늘, 소금 간, 후추 조금 넣고 참치 액젓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떡볶이 떡국이 말랑말랑할 때를 기다렸다가 갑오징어를 넣어서 이렇게 한 거고 이건 호박죽이에요. 내가 금식하고 지천에 있는 호박죽하고 부추, 그러니까 이 김치가 익어서 사금사금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부추 배워다 놨어요. 또 김치 담글라고. 부추가 마지막에 익어가니까 너무 맛이 좋아요. 그리고 김부각은 이제 집에서 농사진 깨로 가지고 김부각 붙인 거예요. 또 이제 김부각 붙이려고 겨울 이제 구정 때까지 쓰고 봄까지 먹으려면 이제 또 김장하듯이 우리는 김부각을 늘 붙여요. 300장 지금 사놨어요. 김을. 그리고 이제 농사진 거 절반은 이제 참기름 짜고 절반은 남겨놨어요. 김부각도 하고 그러게. 찹쌀풀 해서 이렇게 하죠. 오늘 이렇게 많은 이렇게 농산물이 이제 이렇게 부드러울 때 야채박스에 다 넣어놓고 좀 시간 지나면 다 익어버리니까. 그럼 가축사료가 되니까. 지금 이렇게 이쁠 때 따서 다 야채박스에 저장해둬요. 아 아주 이런 거 이제 요새는 개들이 저기 우리 집 개들이 샐러드로 이 단감을 먹어요. 달고 맛있는데 좀 개들 줘요. 개들을 던져주면 아주 잘 먹어요. 오늘 우리 삼십링의 밥상입니다.